음! 음! 이렇게 하지. 와, 야 이거 하나 사 먹으라 진짜. 아, 이거 하나 사 먹으라 진짜. 와... 정신 차려. 아, 야 이거 왜 와요? 오케이! 돌게장 정식은 입맛대로 골라 드실 수 있게 각각 가격 수를 책정해 드렸고요. 원하시는 음식은 돈베꼬추로 사드시면 됩니다. 본깃밥은 무료로 드립니다. 와우. 균일장갑이 나보다 비싸다고. 나 마른 김 먹을 수 있어. 야, 갓김치가 10개야? 생각보다 비싸다, 다. 돌게장 오케이! 우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하면 기가 막힐. 야, 잡채 5개야, 형. 야, 피꼬마 오고 싶어, 피꼬마. 먹으면 되겠다, 아, 형. 야, 씨? 아, 형. 야, 씨? 김장국도 맛있겠다, 김장국. 김장국도 맛있겠다, 김장국. 야, 이거 3개. 와, 양념 돌게장 맛있겠다. 지속적으로 김밥 먹으면. 플렉스 좀 해라. 아, 그럼 일단 저부터 사겠습니다. 아, 뭐 배고파서 못 참겠다. 아, 예, 너무 배고픕니다, 지금. 돌게장 하나, 된장국 하나 하겠습니다. 우와, 잠시 깨다. 우와, 저걸 플렉스 했어요? 몇 개, 몇 개 남긴 거야? 일곱 개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돌게 된장국 하나, 어묵볶음 하나, 김 하나. 저는 13개. 네. 몇 개, 몇 개 남긴 거야? 몇 개 남긴 거야? 간장이랑 갓김치랑 그리고 비니 장갑. 와, 부럽다. 와, 플렉스. 아, 저거 입도 제일 잘분해가지고. 형이 애매하구나. 내가 애매해, 스무 개라 내가. 스무 개라, 스무 개. 꼬마. 종민이 형 저거 와주시면 애매해졌어, 내가 지금. 대수가. 그럼 돌게장 하나에 다 올인 못 하잖아. 못 하지요. 저는 지금 이거 다 쓰고 네. 오늘 하루 식사를 끝낼까 생각해주세요. 저는 지금 공기밥 무제한이라는 소리 듣고 예,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좀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다 먹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싸게 판매를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 맛만 보고 다시 내놓겠다. 아니, 체험 안 되고 판매는 가능해요? 뭐 판매는 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제가 동백꽃마켓을 여는 거죠. 그거 틈새시장을 누르는 것도 괜찮네. 동백꽃마켓. 네. 마켓 안에 마켓이야. 갓김치 1큰 젓가락을 3개에 넘기고요. 게장을 다리 2개, 3개, 등딱지 1개 5개인데 저는 그럼 잡채랑 새우장 하겠습니다. 우와... 깔끔하네요. 네. 그리고 나머지 10개로 한 번 중고 거래를 노려볼게요. 그리고 아까 제가 듣기로는 대출이 된다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 아 근데 대출되죠? 대출되죠? 저한테 이거 10개 이렇게 대출 받으시면 이거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정민 씨 일단 저는 김 먹겠습니다 3개만 빌려주면 딱 갈치 속절하고 먹으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누 어떡하냐 이누 아니요 저는 오늘 자린고비가 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보면서? 와우 자 저 대출 10개 빌려드리면 3개 대신 30%? 30%? 네 대신 너무 세다 네 대신 동배꼽셀 갚지 못할 시 이거 서명하셔야 됩니다 저게 무서운가요 저기 와우 야 세다 완전 사찰해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만약에 제가 게임을 하면 내가 안 걸리려고 열심히 하겠지 그러겠죠 만약에 걸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갚았어 그럼 난 가서 사는 거야 13개 못 갚겠어요? 저게 사기꾼 같다 빨리 갑시다 시간 없습니다 은행장님 네 은행장님 네 오늘 미션 항도에 따라 오늘? 네 오늘 밤까지 12시까지 오케이 야외 취침까지로 적을게 오케이 네 내일은 내일 미션은 절대 하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이거 진짜 어렵다 바뀌지 18개 대출하겠습니다 18개 대출하겠습니다 아 예? 24개 줘야 돼 일단 형한테 들어가는 순간 나한테 뺏기는 거야 오케이 5.8개? 18개? 어 선명해 와 안녕하세요 와 와 오 찌개 하나로 못 먹겠네 이거 향만 좀 누구 거죠 이게? 우와 야 개장 냉대 장난 아니야 와 이무야 어떻게 해 유부장이 디누야 너가 해도 돼 디누야 너가 해도 돼 디누야 너가 해도 돼 제가 쓰겠습니다 쓰십쇼 야 가자 칼가방신하는 거군 저렇게 김종민 쓰시고 잠깐만 다 읽어봐야 돼 오케이 오케이 18개입니다 세보세요 종민 씨 예 종민 씨 예 나 종민 씨 사자 오게 하지 마 나 종민 씨 사자 오게 하지 마 종민 씨 사자 오게 하지 마 아 저는 핏구멍 먹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세윤 씨 두 개야 두 개요 이거 안 먹는다고? 와 장난 아니다 아 저걸 떨어진다 갓김치 3개 콜? 갓김치 3개 콜입니다 아 아 갓김치 자자자자 갓김치 3개 좀 담아주실래요? 예? 3개 또 담아주실래요? 그래 주세요 어 저기 나보다 많으면 섭섭해 아니 떨이니까 떨이니까 좀 많이 주세요 이 정도잖아 아니 더 많아 같은 양이야 같은 양이야 더 많아 더 많아 이 점이 맞아 에이 손맛이야 손맛 같은 양이야 이 점이 맞아 에이 손맛이야 손맛 자 여기 싸우던 말들은 좀 먹으면 되죠? 네 와 정훈이 형 국물 대박이야 개향이 가득하네 개향이 가득해 뭐야 와 찌개 장난하냐 찌개 우와 다리 2개죠? 네 오 갓김치 우와 다리 2개 3개인데 안 사시는 거죠? 다리 2개 3개 야 근데 간장게자 미쳤다 와 너무 맛있지 이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아 여기 줄 왜 세는지 알겠다 와 기가 막히네 줄 사야 되겠네 이거 오늘의 아이소 음 음 음 선생님 저 밥 하나만 아 벌써요? 예예 되게 맛있어 아 감사합니다 금딱지 금딱지 5개 다 비벼 먹으면 쉐어가 안 된다는 거 어떠세요? 아 쉐어가 안 되나? 네 맞으셔야 돼요 뭐라고? 아 이게 쎄네 아 아 하나 가져가 여기 3개로 왔는데? 오 그래? 야 근데 간장게자 미쳤다 와 와 맛있 딜을 합시다 딜을 합시다 딜을 합시다 너무 맛있어 이룬야 이룬야 형 이 잔아 형 너랑 평이 했잖아 야 나중에 복잡아서 못 봤는데 꼬무라 다 이룬야 노예가 돼야 돼 아 에헤 에헤 억지러 아 이거 어떻게 해 님들의 돈 대신 갚아주는 거야 얼마? 얼마가 필요하다 에이 그럼 내가 얼마 갚아야 돼 얼마가 필요하다고? 다섯 개 다섯 개? 형이 다섯 개 일곱 개 해줄게 진짜? 응 진짜 너무 싸게 먹기로 한 거야? 네 너무 싸게 먹기로 한 거야 다섯 개 일곱 개 갚는 거야 네 형 야 이거 진짜 저는 게임에 쓸 겁니다 아니야 너 너 사 먹어 인마 먹어 일단 안 돼 형 조금이라도 아껴야지 아 그러면 형이 한 그릇에 싸게 줄게 얼마 두 개 아 아 너무 잘한다 안 돼요 먹어요 뭐 국물이요? 먹어요 뭐 국물이요? 어 두 개? 두 개 사요 아저씨 제가 사겠습니다 하하하 오케이 너 이거 안 쓰지? 너무 뻑뻑해 너무 뻑뻑해 감사합니다 내가 국물이 먹어줘야 되고 국물이 먹어줘야 되고 게가 달아 그러면 싸게 파는 쪽으로 이제 어차피 못 먹게 이민아 봐봐 와 대박 사 먹잖아 새우자 하나에 하나 줄게 내가 새우자 간장 많이 줄게 찝어먹어 민납지랑 다리 하나씩 아닙니다 형 제가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이누 형 나 안 줘도 돼 음? 그럼 제가 먹겠습니다 그거 안 줘도 되는데 제가 먹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벌면 두 개만 줄게 두 개? 형이 여행이 질 텐데 어? 내가 내가 그렇게 할게 근데 형이 두 개 못 주면 어떡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진짜?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갈게 오케이 한 그릇 한 한 한 한 한 줄게 저런 거래가 돼요? 엔젤이라고 하죠 엔젤 엔젤 투자야? 아니 나는 너무 불쌍해서 약간 밥을 꽂혀 야 그러면 안 받을게 야 그러면 안 받을게 내가 왜 불쌍해 나도 밥 있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형은 안 불쌍해 아 같이 먹고 싶으니까 야 근데 진짜 많이 야 그래 보여 끝내 준다 개장 미쳤어 그럼 제가 이렇게 먹는 거 보셨습니까? 오우 오우 맛있습니다 네 저 갓김치 아직도 되나요? 오우 홍백꽃 하나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냥 일반 간장게장을 오늘 그 살제를 싹 모아가지고 그냥 압축시켜 놓은 것 같아 돌 개장을 다가 근데 좀 딱딱하지 않아? 아니야 전혀 안 딱딱해 몰라? 나 사실 람이 나갈까 봐 좀 쫄았는데 나 지금 완전 다 씹어먹고 있잖아 아 이 밥이 예로부터 아 이 밥이 예로부터 아 이 밥이 예로부터 스테니티 액젤도 밥이 아니에요 뭐, 뭡니까, 뭡니까 어? 조밥인데 조밥 네 조밥 액젤도 살람이라고 해 갖고 엔젤 투자하겠습니다 이 나와, 이리 와 진짜? 고맙습니다. 오케이. 나중에 형이 돈이 생기면 나 주고 그냥. 와 소름이 고마워. 진짜 고맙다. 이따 줄게. 안에 여기 옆에 딱 붙이고 있어 놔가지고 딱딱하다. 안녕. 오 오 오. 안 따 안 따. 나 솔직히 게장 먹고 싶었는데 돈 없어서 서위라 먹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비슷할 거야. 간장 베이스는. 이거 간장 베이스는 같겠지만 아 이게 속이 아예 달라요. 진짜. 그치 돈이 없다고. 그래. 제가 볼 때 제가 딱 이거 먹고 이거 정도 간장이랑 남겨놨거든요. 아니 그. 이렇게. 이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진짜 이거.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이거 제가 5개 팝니다 다섯 개. 아 네네 개 네 개. 이거 껍질도 씹으니까 또 맛있네. 달지 달아. 응. 세윤 씨. 네? 내가 그럼 이거 두 개 드릴 테니까 진짜 맛있게 먹어줄 수 있어? 봐봐. 이거 그려봐. 우와, 그걸 두 개? 와, 형 이거 사야 된다. 거져야, 이거. 두 개까지 있어. 오케이, 그러면 두 개. 진짜 맛있게 먹어줘야 돼, 대신.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할게요. 무조건 할게요. 두 개, 두 개죠? 와우. 야, 이거 맛있어. 에이, 에이. 아저씨. 이건 진짜 많다. 우주 사주세요. 진짜 맛있게 먹어줘야 돼, 대신. 두 개, 두 개, 두 개. 먹어보자. 간장이 좀 다른가, 맛이? 아, 안 짜지? 안 짜요? 단지, 달아. 오, 튀어나온다. 어떻게 하지? 와, 야, 이거 하나 사먹어라, 진짜. 와, 정신 차려. 우와. 성계알 같다, 성계알. 아, 이거 버려야겠다, 여기다. 고마워. 나, 나, 나. 나 버린 거야. 날 도와준 모든 사람의 은혜를 갚겠어. 나는. 아,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 각자 갖고 계신 동백꽃 갯수 한 번만 말해보실까요? 정우 6개. 11개입니다. 제가 1등입니다. 오, 1등이네. 웃음이 나와요? 빅도 재산이다, 몰라? 어, 그러네. 어, 동백꽃 하나 떨어져 있다. 거짓말. 이렇게 안 당하고, 형. 야, 넌 너무 양치기로 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야, 넌 너무 양치기로 했어. 아, 진짜 그러니까? 하나 떨어져 있다니까? 어? 뭐야, 내 거야! 뭐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봐봐, 가만있어. 다 내 거야, 내 거야. 이거 누구 거야, 이거 누구 거야? 가만있어 봐. 박수, 내가 몇 개 사 먹었지? 나 12개 해야 되는데 지금 11개야. 19개였잖아요. 민정인 씨 몇 개 빌렸죠? 18개 빌렸어요. 19개여서 마른 김 하나 먹었죠? 꼬마! 꼬마고 된장국 2. 그러면 11. 맞네. 맞네? 내가 잘못된 거 같아, 내가. 내가 잘못된 거 같아, 내가. 내가 6개가 있을 수가 없어. 왜요? 여기 올 때 몇 개였어요? 20개. 20개에서? 10개 했지? 맞잖아. 그리고 나한테 갓김치 3개. 그리고 저거 2개당 2개. 15개지? 근데 내가 5개 했어요. 하나 내 거. 내 거는 진짜? 아, 몰라. 형 거네. 아, 진짜 내 거네. 아니야. 더럽혔네, 이번에. 아, 내 거? 아, 맞다! 왜? 아, 내가 12개여야지! 무슨 소리야, 갑자기 또? 너가, 너가 내 거 핏구막 하나 사먹었잖아! 뭔 소리야? 얘가 내 핏구막을 1월에 사먹었다니까? 야, 이 씨. 아, 사먹었네. 껍질 여기 있네. 껍질 여기 있네. 와, 우와! 와, 우와! 아,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야, 이 씨. 야, 이 씨. 뭐야, 누가 진실이야? 어떻게 된 거야? 형 이거 하나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네. 가져가고. 하나 버시는 거예요? 어렵게 오는 거야. 자리야 자리 꼬박 올라가 있어 야 이 씨 야 난 어쩐지 네가 형이야 자 실례지만